안녕하세요. KBS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OST로 인사드리게 된 가수 에일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표정이 생각이나 생각에 잠긴다 제가 이번에 부른 곡은요. 잔잔하고 따뜻한 어쿠스틱 선율과 함께 저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발라드 곡인데요. 곡 분위기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따뜻함을 주는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편안한 위로와 감동을 선물해드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다해서 불렀습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분들이 나와서 방영 전부터 기대가 굉장히 크던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곡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네요. 저의 노래가 드라마 속에서 어떤 장면에 또 어떻게 흘러나올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이번 OST 그리고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그리고 저의 애일리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밤 텅 빈 자리 소란한 내 맘은 아직 마르지 못한 것 같아 긴 밤사이 내린 빛처럼 이른 새벽 끝 쌓인 눈처럼 내가 그대의 맘 볼 수 있다면 난 그랬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그댄 어디를 보고 있을까 나의 뒤에서 한 걸음 내게 다가오는 모양 이 비도 끝일 텐데 난 그대의 우산이 되어줄게 어떤 아픔도 가릴 수 있게 어떤 아픔도 가릴 수 있게 이런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랬으면 그랬으면 그냥 좋은 텐데 난 좋은 텐데 난 좋은 텐데 난 좋은 텐데 우리의 우산이 되어줄게 행복한 그대의 우산이 되어줄게 낱토를 알게 모든 일에 우리의 우산이 되어줄게 감사합니다.